조용히 살아왔지만 내겐 전과가 있어 지난번에 출소했을 때 깨끗이 손을 씻었지 착실하게 살아보자고 끝토록 다짐했던 말 그녀를 저를 본 순간 정신형을 예감했어 그녀는 감아 나름 죄수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죄 없는 사람만 돌을 던져 죄가 미친 사람이 믿나 친구도 만날 수 없고 가족과도 안녕이야 세상과 격리 단체로 특별히 관리되겠지 죄질도 아주 안 좋고 뉘우치는 기색도 없어 한참을 썩어야겠어 사랑의 덕방 안에서 그녀는 감아 나는 죄수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죄 없는 사람만 돌을 던져 죄가 미친 사람임이 나 죄가 미친 사람임이 나 죄가 미친 사람임이 나 Oh לא 아멘